대구 챔피언 결정전 10회전 시작 야한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홈코너 대구 영란체우관 소속 18세, 신장 165cm, 체중 55.2kg, 6.6승 3계유승 부패, 2006년도 신인왕 한국 슈퍼벤턴급 3위 손창현! 청코너 빅스타 체중관 소속 26세, 신장 167cm, 55.1kg, 사우스포 강타자, 한국 슈퍼벤턴급 4위 임철현! 우연히 연결해 주신 분, 최신판 김석헌 심판현입니다. 이즈퍼벤트 4위 임철현! 이 35 LGBTQ O위에서 procrastination hur이야! 모든 Infinity War, 양보 비 마 kah? 또 빠른 이불을 반onents 끝까지 guten다시, 옳지 위축자에서도 한 건 없 suic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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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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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번 경기는 우연한 보팅으로 인하여 임철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리당터께서 더 이상 시합을 속행시킬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검토위원회 경기 규칙상 4라운드가 넘어가야 이 경기가 정식 경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라운드 2분 6초 안에 우연한 부상으로 인한 부상 무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향후 재대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움을 겨뤄야 할 것 같습니다.